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이제 에루살렘 성 조그만 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력인가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문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도 않냐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놀랍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먹고 마시기도 하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또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게시하실 때 호련히 그곳을 떠나서 동시에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럼 성령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성령 안에서 정말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 크리스도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서 빚은 사람의 모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불어내셨다. 이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르하흐요. 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로는 푸뉴만입니다. 푸뉴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면서 불어넣으신 그 숨은 푸뉴만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로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월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그 성령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로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리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을 받느냐. 이걸로 인하여서 참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좀 구분이 된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면 부활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과연 그러면 구원 받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고린선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내주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첫째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날 부활주일 날 나타나셔서 그때 처음으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받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 신약의 때가 시작이 된 거야. 구약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오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의 모형으로 죄 없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달라진 것.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제 모든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로 시작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진의 마디였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더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받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다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부활절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을 받는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째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내리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리신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야.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능력의 성령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나미수와 같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모든 제자들이 부활절날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은 능력을 하지 입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고기잡으러 갔다 이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도 성령을 받은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다른 방언.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건 맞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을 것이 뭐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침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물 속에 잠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침례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 침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누구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두느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 사정없이 집어넣어버려요.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물에서 일으켜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더 받을 것이 있다. 중요한 받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부활주일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었지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내리는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순절날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위로부터 덧뎁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또 다른 성령을 또 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드나미스와 같은 능력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뭔 또 다른 성령을 또 받으라는가.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남자만 5천 명이야.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도안 몇 명입니까. 8천 명이야. 이틀 동안에 8천 명. 그런데 남자 숫자만 셌어 그게. 그러면 그 부인들과 여인들과 그 자녀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단 이틀 사이에 수만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바로 성령의 누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주일날 성령을 주시는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누나미스의 능력을 받을 때. 예.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든 눌리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 침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를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시인할 자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간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능력을 받지 않고서도 오순절날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방인들이 빌립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들 또 예수를 믿었다라 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 왜냐? 저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내만 받을 뿐이었다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뭐를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바로 보왈주일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보왈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데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받기를 뭐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지. 뭐 또 받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추여 갈급하나이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몸도 강간하게 지는 놀라운 은혜. 마치 모세가 120살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냐는 것처럼 건강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역사하는가. 저는 이 성령의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기를 갈급해야 된다.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갈급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해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저 사람들이 차대로 가면 죽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떠들고 돈 벌고 그저 평안한 직장 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또 자녀를 잘 낳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는 이러한 욕망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머지않아 노세해지고 겉사람은 후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천국에 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 공수래 공수고 서양 성경적으로 말하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간절히 받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몰려오는 겁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첫째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이건 회개의 침례예요. 내 뒤에 오시는 건 내가 신뜰매를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니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성령을 배워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어떻게 추구해서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갈급하게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누구에게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종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강림하기도 하고 또한 주의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전이 되는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 베드로에게 욕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가정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위해서부터 강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가 놀랬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도 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이라라. 이게 바로 성령의 표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난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정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이에요. 임하시면 오순절의 성령을 말씀하시면 능력을 덮는 것은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병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앞길이 환하게 개시되고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거물을 던지면 말이에요. 엄청난 소확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의사가 되면 놀라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이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전인 치유 사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사만 가지고는 이게 껍질만 만지는 것 같아. 아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핵이 계란에 노른자가 빠져 있어. 그 노른자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겁발리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놀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도로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으면 중풍병자가 낫는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걸 위해서 저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독일까지 공부하게 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항상 스물여 시간 대기하는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레지던트라고 그래요. 레지던트. 여러분 레지던트란 말은 거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병원에 레지던스란 말이 있죠? 집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트란 말은 병원에 상주하는 스물여 시간 거주하는 의사를 보고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레지던트와 같은 거예요. 주치의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 다니면서 시바이처를 존경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바이처 박사가 쓴 레벤 예수 포르싱이라는 박사학의 논문을 보고 저는 너무나 실망하고 놀려버렸어요. 종말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해 망상증에 걸린 하나의 환자로 정신병 환자로 묘사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제 신앙 전체가 다 흔들려버린 거야. 그런 가운데 많은 고민과 많은 구원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천주교에 보면 이러한 고백성사라는 게 고해성사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죄를 사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한국 간호사가 건네준 한 권의 책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만 거야. 바로 로마서 강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그냥 팍 들어왔을 때 그 제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만 거야.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되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부활절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하여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강림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화를 잘 내던 사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워하는 그러한 씀뿌리가 나서 분노하고 원한을 가진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과거에 방탕했던 사람이 너무나 새롭게 변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저 사람이 말이 변화된다니까. 얼굴이 표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예요. 세상이 주냐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화평은 뭐야? 육신의 생명이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거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 안 평안해? 평안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고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말. 도파민이 분비돼서 뭔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알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단건하게 되는 의심하지 않냐는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놀라운 체력, 또한 정신력, 이러한 능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머리에 임할까요? 아니면 입술에 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뱃속에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흔다고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검도를 오랫동안 쓰러냈습니다. 한 20년간 짜리 했어요. 그래서 그 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배 단전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할 때, 검도복을 입을 때 이 허리띠를 우리가 잘 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리는 거예요. 왜 허리? 여러분. 싸움 지나러 나가면 뭐부터 단단하게 매요? 허리를 동여매는 거 아니에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사실은 척추를 동여매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나오는 배를 동여매는 거예요. 배를. 단전이에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뱃속에서 우러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 하는 것들이 다 이 뱃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와서 호흡을 통하여 성대를 또한 진동하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혀를 주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의 우리의 뱃속에 임할 때 그 뱃속을 통하여 우리의 폐에 숨을 통하여 우리의 성대를 통하여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예요. 이것의 방언이란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유일한 은사입니다.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야. 그러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통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주위의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톤, 보알절의 주님을 만난 크리스톤인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보알절에 만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날 내리신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덧립어지기까지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립기까지 기도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오늘 성령 강림전 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가 내 마음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플러스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덧입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사자로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예수의 음으로 고치고 귀신의 눌린 자를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부활절의 성령과 또한 오순절의 성령을 추가로 받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